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내일 모레가 구정인가요? 이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참 울어요. 마음이 울어요. 그리고 참 외롭다는 마음이 여기서 가슴속에서 좀 겉으로는 슬슬 웃지만은 왜 속이 이렇게 외로울까? 왜 혼자 사는 느낌일까? 왜 이렇게 누굽다면 물을 못 잃어서 그렇게 슬플까? 다 그런 마음. 그건 어머니 좀 가시고 난 다음에 좀 그러시더라고요. 참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고생고생하시다가 가신 내 어머니. 내가 좀 살아서 내 어머니를 좀 잘 모셨더라면 또한 좀 나이는 좀 잃게 보이는데 혼자라고 보여요. 혼자. 딱 혼자. 사모관대를 쓰지를 못하게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내 엄마 가시는 것에다가 내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자식 낳아서 보여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내 엄마도 마음 편안하게 가셨겠지. 그렇죠? 그런 면이 참 본인 마음을 억눌리게 하는 것 같고. 또 엄마한테 지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여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먹고 사람들은 지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당신은 절대 놀 뿐이 아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마 이 사주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생보건 타고 났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일복은 타고 났다. 내 십대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놀아야 될 나이란 말이죠. 나는 십대 때 가장이 아닌 가장이 돼버렸어 벌써. 그래서 내가 생계 유지하는 법을 십대 때 이미 알아버렸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노는데. 왜 나는 내 친구들은 다 뭐 맛있는 걸 사먹는데. 왜 나는 일하러 가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내 자신을 아 나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십대 때 벌써 나는 일이라는 단어가 싫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집이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 수저를 내가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면 지긋지긋했을 거야. 나는 고생이 싫어라야. 정말 고생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근데 일 보고는 타고 나서 내가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은 솔직히 없을 거야. 네. 뭐 이래서 나머지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나머지 모습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그닥 많이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백 년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백 년의 직장을 다 가져버렸던 사람 같아. 일 저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내 마지막 일이야. 내 마지막 일인데 자꾸 내가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어.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서 언제 나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그치? 근데 그 좀 나랑 친구 같아요. 그 좀 나랑 친구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지마 반말 좀 하겠어요. 야. 네. 네가 아무리 고생하면 뭐 하냐. 그치? 어린 나이에 뭐 열네 살 열 다섯 살 열 열 다섯 살 때 고생하면 뭐 할 건데. 고생한 거에서 네가 고생한 만큼의 나는 고생을 했으니 내가 자수성가에서 이만큼 밀어놨다라고 오대해서 마을 수가 없어. 네. 어? 너 푸르스야? 어? 여기 조금 싫으면 저기로 옮겨야 되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라. 저기 좀 있다가 싫으면 일로 옮겨야 되고 네가 우리 같은 무당이야? 박수야? 무당은 우리가 기도가 다니니까 여기 기도 갔다 저기 기도 갔다 여기 기도 갔다 저기 기도 갔다 저기 기도 갔다 다니지. 네가 왜 자꾸 직업을 바꿔야? 어? 그러기 때문에 철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못 버었던 거야. 인내했으면 부족으로. 느낌하지 말고. 예예. 그치? 네네. 근데 마음은 되게 착해. 그래서 남이 불쌍하고 그런 걸 잘 못 봐. 또 나무가 뭘 부탁한 것을 그냥 거절 못해. 아우 씨. 아우 씨. 그래. 아우. 죽어 마라. 귀찮아. 딱 그거야. 예예. 세 번 거절하다가 네 번 또 부탁하면 알았어. 너 여기서 여기서 치는 거야. 끝까지 이기면 될 텐데. 네. 뻔히 돈이 안 나올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있다는 거야. 네. 응? 이 멍청한 짓을 왜 이 돈을 쓰면 너네 엄마라도 이 새끼야. 어? 너네 엄마 고생고생 가신 너네 엄마 좀 그렇게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게요. 그치? 네. 멍청한 짓은 여권자하고 살아. 어? 그리고 우리 뭐 나도 뭐 악불러 공부권이 길지 않고. 뭐 내가 봤을 때 너도 공부권이 길지 않아. 네. 공부권이 길지 않으면 열심히 그냥 일해서. 주어지는 산물 만족하고 살아. 네. 뭐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시키야. 네. 작년 재작년 올해. 3년 주식은 왠 봐라. 내 재선 다 까먹어라. 시키야.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네. 그거 어디서 그 건지 올 거야. 주식으로 집 한 채는 날렸지. 집 한 채는 아니고요. 집 한 채 날렸지. 엠마는 집 한 채 날렸지. 변두리에 집 한 채 날렸지. 한 팔 구천 일 억. 일 억이면은 변두리. 응 일 억이가 제 이름이냐. 그치. 야 일 억이면 어떤 돈 없는 인원. 우리 팽생 생활비야. 그렇죠. 그치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어? 정신을 차린 거 같은데 못 차린 거 같아요. 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앞으로 정신 차려면 이 년이 더 있어야 돼. 작년에 재작년에 내가 호대 기계 당하라는 수거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에 호대 기계 당했을 거야. 돈 쪽으로 당했고 또 구슬 수에 당했고 사람들한테 내가 오래락 내리락하면서 당했을 거야.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아. 응.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엄마가 내가 젤로 안 좋았을 때 가신 거야. 내가 젤로 힘든 시기에 알아들었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 좋은 시기를 내 엄마가 조금은 가져갔다 말을 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내가 좀 피라는 수야. 응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괜찮아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주식에 주자도 몰라. 주자도 모르게 무슨 뭐 그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면 주식 올라간다디. 조심하지 마. 주자도 모르게 주식 해가지고 어 집안체 그 집안체 값이야 이러기면 어. 알겠지. 새해 복 많이 받아. 예. 예.